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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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젯밤 비가 좀 많이 오고 바람이 좀 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지금 비가 멈췄는데 그래든지 밝기 잔디가 조금 더 싱싱해 보이고 또 싱그러운 기운이 감돕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묵고 있는 에어비앤비 입니다. 에어비앤비 여기를 전진기지 혹은 베이스캠프로 삼고 세도나도 갔다 왔고 또 엔탈로 캐니언도 봤고 여러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랜드 캐니언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볼까 합니다 이곳에 와서 눈도 봤고 어제 어제 저녁부터 오늘은 비도 내려서 비도 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사막 하면은 비도 안오고 눈도 안오고 항상 주라이일 것 같은데 예 제가 여기 와서 운이 좋게도 눈도 보고 비도 보고 참 다양한 경험을 해봅니다 저는 아리조나 하면은 아주 덥고 1년내내 항상 따뜻할 줄 알았는데 막상 어 11월 달에 여기 오니까 어 추운 기운이 감도 입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춥습니다 낮에는 어 그런데로 괜찮은데 아 그래서 1년내내 덥진 않구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해보고 그럽니다 야 얘들아 네 석류 그래 왜 또 왜 또 떨어졌어 바람에 내가 안 땄어 너무 많아 소리 진짜 많아 친구 다인아 보이프렌 이야기 했잖아 그랬는데 다인아 잘 들어봐 어 어 어 어 아빠 생각에는 능력이 있는 남자 어 어빌리티 그 다음에 또 어떤 남자 좋겠어 그 다음에 장내가 좀 촉망내는 남자 장내 장내 장내는 인더 퓨처 인더 브라이 퓨처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 헬스 그 다음에 또 책임감 있는 사람 어 어 리스만서블리티 퍼슨 그런 사람들 어 그 다음에 어제 말했던 가슴이 따뜻한 남자 하하하하하하 그래 그래 맞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봐라고 만약에 지금 우리는 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 가지? 그랜드 캐니언 오케이 좋았다 사우스림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만들어 보자 화이팅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아 저희가 계속되면 가 HIM 바라 aid 페이 유동 휴 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사막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다니 우리 대선 여행 가는데 잠깐 내려볼까? 아빠가 아빠만 아빠가 아빠만 아빠 아빠 한번 눌러 우와 자 눈 진짜 많이 왔다 봐 저 앞에 차가 스탁 됐습니다 아 우리가 계속 못 가고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듯 싶습니다 지금 그랜드캐년 사우스림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데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이렇게 차들이 스탁 됐습니다 아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듯 싶습니다 아 사막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다니 아 unbelievable 와 한 5분째 차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문 열어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, 예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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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엄청 진짜로 말준다. 감사합니다! 고소합니다. 그럼 우리 집이 서서는 더 좋은 거 같은데. 정보가 없으면 되지? 혹시 그것을 같음으로 가? 넷, 그러면. 맞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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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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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다시 와서 방금 채취됐습니다 저 윈도우 너머로 하이웨이 15 도로가 보입니다 왜 저런게 나와? 아이고 이 새끼 이삭 이 싸게 엄마 왜 내려야 엄마 뭐 쇼? 럭서리 하다 미안해 엄마 두 베드룸 두 퀸 베드 두 퀸 베드 저 너머에 저 뭐랄까 짐 레지움 저 짐 레지움 저 뭐 짓니? 스테디움 몰라 메미 퍽파우 저 너머에 스테디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저의 스테디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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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